눈 감은 상태에서 손 앞으로 눈 뜨면 안 돼요 절대로 응 저 절대로 눈 뜨면 안 돼요 왜 잘해야지? 자 눈을 떠 주세요 오! 으악! 아빠 아빠 뭐해? 어 아빠 운동 중에 하려고 아빠는 안 돼? 아빠 살 거야돼 다이어트인데 아빠 그러면 이렇게 놀 수 있어? 왜? 예지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야 이거 금방 만들지 이거 예지 이거 3일, 4일 만에 만들지 이거를? 응 야 이거는 이거 뭐야 한 30분 정도 만들고 한 3, 4일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야 3, 4일이 뭐야 어 이거 하루면은 아빠 예지 얼굴만큼 만들 수 있어 야 이 하루면은 어떻게 만들어? 못 믿어 못 믿어 안 돼 안 돼 못 믿어? 응 아빠 그러면은 응 예지 내일 학교 가지 갔다 오면은 아빠가 예지 얼굴만큼 하나 만들어 놓을게 금방 만든다니까 아빠 그럼 아빠를 몰라보고 하하 예지가 내일 학교 가지 응 그러면은 아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예지 학교 갔다 오면은 아빠가 예지 얼굴만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지 진짜지 나 믿는다 내일 끝나고 나서 볼 거야 그래 너 아빠만 믿어 야 이거 갖다 놔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거 갖다 놔 갖다 놔 너 그러면 내일 학교 와서 아빠만 믿어 그러면은 오케이 학교 갔다 오면은 다 만들어 놓을게 나 지금 이거 내 코가 나거든? 아 예솔이도 안녕 아빠 응 근데 아빠 왜 이렇게 아빠 그래서 지금 아빠 그래서 지금 헐 아빠 다 만들었지? 응 다 만들었어 집에서 한번 볼래? 응 집에서 확인한다 그거 진짜로 만들었어? 거짓말이지? 내가 학교가 하고 학교가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아 아빠는 다 만들 수 있어 다 만들어 놨어 진짜 볼래? 예지 얼굴은 아 예솔이 얼굴만 안 나? 예.. 예지 얼굴을 만인가? 우리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빠 저기다가 해놨거든? 응 따로 와 여기 있어 응 오 떼기만 해봐 진짜 했다니까 응 자 눈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절대 눈 뜨면 안 됩니다 절대 눈을 뜨면 안 돼요 자 눈 뜨면 안 됩니다 어 뭐야 응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은 상태에서 손 앞으로 눈 뜨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절대로 눈 뜨면 안 돼요 왜 아니지 자 눈을 떠주세요 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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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안 좋네? 얘는 얼굴 크고 내 얼굴 크고 얼굴까지 가려지네 어때? 아빠 최고지? 어? 어?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왜 던져요? 이거는 그 대신에 자를 수 없어 자르지 말고 이거 잘라서 보지 말고 이거는 기념품으로 간직하자고 절대 자르면 안 돼요 네?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에이 에이 아빠 이걸 잘라야지 이거 잘리라고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이거 이걸 잘라는 거지 아니야 보기 보호만 있어도 되는 거야 용구를 할 거란 따로 없어요 잘라야 돼 안 잘라도 돼 잘라야 돼 잘라봐 어쨌든 아빠 성공 잘라야 돼 잘라야지 잘라도 되고? 응 만들었으니까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아 안 잘르면 안 되나? 안 돼 잘라야 돼 좀 어렸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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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빠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잘라자 자를 거야 진짜로? 어 진짜로 자를 거야 진짜로? 네 안 자르면 안 돼 안 자르면 안 돼 알았어 하... 진짜 이거 잘라야 되나요? 잘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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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자 예설이 얼굴 옆에 한번 봐볼게요 예설이보다 우선은 크고요 예주 예주보다도 얼굴이 커요 보이시나요 이거? 응 아빠가 알고 있는데 이러면 거의 성인 얼굴 막 이렇게 화면까지 다 가려져 이렇게 봐봐 와 너무 아깝다 자르기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봐봐 보여 보여? 보이나요? 눈 눈 나왔어요 눈 이쪽에도 눈을 하나 만들어줄까? 응 이렇게 이렇게 눈 눈 눈 눈 주 눈 주 오 우와 대왕 모날 자 자 자릅니다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구멍 뭐지? 이거 구멍이 있잖아 아빠! 잠깐만 구멍이 왜 이렇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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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문 들어있고 같아 응? 토끼문 들어있고 같아 구멍 아니야? 구멍 아니야? 춤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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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고 싶다 추루 아빠 여기 해보는데? 아빠 여기 해봐 어? 풍청이네? 구 아니야? 어? 공 같은데? 공 같은데? 준비 희생같아 큰일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애콩이한테 애콩이 머리만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 중입니다 애콩이 머리만큼 만들려면 최소 2, 3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학교 갔다오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셀프로 올바를 타오를 했어요 또 이거 바꾸면 애콩이 얼굴만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느끼기 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애콩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애콩이 얼굴 사이즈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애콩이 얼굴 사이즈를 만들고 애콩이 얼굴 사이즐이 그래서 애콩이 얼굴을 Bryce 늘 조그란 듯 골로 그릴게요 아니, 이거야 이거 이거 아쉬운데? 어? 수고 이상해 잘 잘라 보자 영상에 Cross Day 뭐지? 어? 아 이거 꽃게 같은데? 어 설마 이거 그 캠플 아니야? 어? 아이 이거 캠플이야 야 왜 꽃게 누구 나오지? 뭔일이오? 미안하다 아빠가 살 싫어 아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어? 아 뭐야 아빠 아 이거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자르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뭐 자르지 말자 아 근데 사실은 아빠가 이거 탱탱볼 전에 풍선으로 했거든? 근데 풍선도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풍선은 딱 하고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하나 다시 만들었어 야 그래도 이거 지금 테이프볼 봐봐 봐봐 이거 아래 봐봐 몇 겹을 썼는데 열일곱 개 썼어 열일곱 개 테이프볼 열일곱 개를 썼어요 지금 이거 이거 감싸는데만 열일곱 개가 늘었어요 와 열일곱 개 아빠 그래도 이거 허투루 하지 않았어 아빠가 이거 비록 몰카식으로 어? 엄청 크게 한번 해봤지만 우와 테이프볼 많이 썼고 아빠 그래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열일곱 개나 썼습니다 네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아빠 그래도 이만큼은 만들었어 커다니까 그치? 완전 커다니까 다음에 아빠가 진짜로 크게 한번 만들어줄게요 어때? 엑카랑 또 몰카지만 해봐 근데 처음에 안 붙어서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깥쪽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쪽면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쪽면은 좀 뭔가 좀 뭔가 징그러운 거 같아 해파리 같아요 해파리 징그러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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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해파리 띵띵띵띵 아빠 이거 그거잖아 그거잖아 그 뭐잖아 그 그 소라개 하하 어 징그럽긴 하다 아 나 소라개 해 아빠의 미션 100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예솔아 응 아빠 성공이야 실패야 응 실패 실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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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윽 읙 hos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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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